한국전시회 안녕하세요, 혹시 이 제품이 무엇일까요?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한국 전시회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메츠 대표 김재헌입니다. 저희 코메츠는 보셨다시피 습도, 수분, 온도, 압력, 가스 분야의 정밀 계측기, 분석기, 센서류를 수입 판매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IS-1705 코라스 국제 공인교정기관 운영함으로써 품질 시스템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기본적으로, 지구 불러서, 갑도, 압력, 압력 등량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인생에게 아주 익숙한 계측에 참고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회사와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아니면 핵심 경쟁의 점은 뭐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제품들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온습도 센서라는 게 있고요 이런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냉동 공조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냉동 공조 제품을 생산한 냉동 공조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성능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장비 그런 것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검사 장비를 또 교정 검사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때 사용되는 교정용 기준 장비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회사의 다른 것들은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쿨링 temperatur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제품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과 어떤 곳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교정 검사 교정 검사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리브레이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工程들과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쪽으로 가도 될까요? 혹시 이거는 수출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럽 쪽에서 유럽 미주 쪽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국내에 판매하는 게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좀 더 안정화되고 더 잘 되고 또 국산화 제품을 시키는 것도 저희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국산화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있습니다 그 디지털 수출을 하시는 것들과 센서를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출을 시키는 것들 만약에 수출을 시키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것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 혹시 바이오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회사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케이오스라는 게 있고요 케이오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제품들에 대해서 수리,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고 나서 원상복구된 제품에 대한 검사, 교정서비스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기적으로 순환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는 IS-170이요 국제공인교정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이런 품질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관리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코메츠 계측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면서 관리해드리는 게 코메츠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케이오스라고 합니다 와우 와우 아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코메츠 원스톱 서비스는 저는 이 제품은 이 제품을 가격이 아니라 이 제품을 가격이 더 주인공을 사용하는 것이지 또는 체크하는, 체크하는, 그리고 정해진 것들을 그래서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체크한, 정해진, 정해진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박겠습니다 감사합니다